한 번 더 나에게 그래 이런 내 모습 깨물보이고 우습게 더 보일 거야 하지만 내게 주어진 무거운 운명에 나를 다시 태어나사울 거야 한 번 더 나에게 슬픔 같은 욕을 거친 바보예도 구하지 않게 그 멀분 대지에 다시 새 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너에게 공격! 자 포토캐롬 저분이 저분이 그냥 공격을 해서 저 포토캐롬 깨지 말이죠? 아니 그래도 그 프로트가 굉장히 커요 와 아래쪽에는 포옹을 다 당했고 그리고 또 포토캐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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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포토캐اش 또 포토캐asc 또 포토캐롬 Think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